로봇 디펙트 2장 뼈다 엠 알 녹아내림 알 빙하 공격카드 줘봐 공격 좀 하게 얼 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일자 타격 아님 갑오징어 컷 번구번구 번구번구번구번구 번구반번구 요참 대디 눈 할퀴기 저거 왜 자꾸 나와 안 돼 안 돼 아니 슬라임 조개기장임 왜 RE 2 메아루 정신이 들지 않는군요 저열 먹어야되나? 저열 먹어야되나? 엘리트 가야지 저열 먹어야되나? 저열 먹어야되나? 저열 먹어야되나? 저열 먹어야되나? 세타스위를 마는데 아야흐 아야흐 과즙 따보 근데 방열판 떴네 그래도 따보 뭐? 어? 으아 왜 때려요? 잘 지구나 합하기 헬로월드 차가스리 사수하겠습니다 고통 아니야 저거? 아 이런 니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세 어? 아 자후를 못하네 고통과 후회 아싸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후회하는 디펙스 레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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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힘찬 후회어 사수를 하지 못하는 핵분열 하위모 하위 핵박대리 내 카드 버려지마 내 카드 버려지마 재구성 아 짐승이 짐승아 박채 아니 깨식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순 없어 아니 쓰리김 아이씨 나와봐 눈없어 눈알튀기 적어네 언제까지 나가 저거 심패 심패 호호호호호 호겹하기 호호호호호 호겹하기 호호호호호 호호호 홀로그램 댁 너무 약한데 암튼 내장봇은 힘든데 암튼 내장봇은 힘든데 암튼 내장봇은 힘든데 축전기 언제 줌 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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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을 올려라 D.팩트야 D.팩트 1,2,3,4,치야 D.팩트 1,2,3,4,치야 D.팩트 1,2,3,터 밀점집 밀점집 검드 bbbbbbbbbbbbc 챕àààààààààà 검드 겨울이 밀...집 밀...집 다 재수 나온 밀집 가지가 좋은건 맞지만 이 다 망한 덱을 가지가 살릴 수 있을까 아직도 고개를 져을 것 같은데 헉 석쇠 달려가 고마워 따봉 달려가 고마워 따봉 달려가 고마워 석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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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가 나 대지마 좌우야 돼 굿 가지는 있는데 소별이 없어서 카드 생성이 안된다 사은지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전기. 아니 왜 안줘. 아니 파워를 죽어야 뭘 하지 쓰레기 캐릭터. 캐릭터 진짜 쓰레기야. 스택은 먹어봐서 첫 턴에 나오고. 아니 파워 카드를 써야 세지는 캐릭인데 파워 카드가 안 나오면 어떻게 세지지? 아 모르는 건가 죽으면 되는 것이다. 진짜 캐릭터 거즈였으면 들어오네. 스택은 먹어도 될 것이다. 스택은 먹어도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허에서 나온 터보 재발용 에너지 스택특 스택특 이놈이야 아지 님이 주신 축전기 김참기 어 으 이게 개미냐 이게 캐릭이냐 이게 개미냐 굳이 사막가서 죽음 굳이 왜 굳이 사막가서 디짐 디질 거면 대충 1층에서 디질 것이지 히힛 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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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힝 밀집 깎는 건 안만법이 쓰레기 같네 밀집은 올리기도 힘든데 까나 썩 세달 력 다음에 가라 뱅번개 병 걷어내기 증폭 폭풍 스택특 기가 막히네 스택특 기가 막히네 아니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가 많이 나왔어 좋은거 아닌가 스택특 기가 스택특 기가 스택특 기가 스택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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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족쇄 두번 스택특 버퍼다 스택특 스택특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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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략의 선자 딥팩트. 원구맨 딥팩트. 아니 어족 메아리 없이 써야 되는데 메아리 들고 쓰면. 이게 참 편하잖아 이거. 소비 그만 나와 인마. 음. 1.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흐접이네 흐접. 에잉 흐접. 티팩트한테 지는 흐접. 석재 달력 이번엔 일했다. 까지. 병안에. 걷어내기도 한데. 도움 하나도 안 됐어. 이십팔퍼 역배 터뜨린 딥팩트. 도움 하나도 안 됐어. 1. 5.